그러나 오늘 말씀에 참된 가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.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가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영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. 이곳의 아버지의 전 일대에 예수의 향기가 뿌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소년자 목사님과 영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 위로하시미 이 나라의 민족위에 한국 전교회에 위해 우리 경기 남노회에 위해 지교회에 위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아버지 영원교회를 축복하러 아버지 오신 모든 목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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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